흐흡 흐흡 흡 흡 하긴 재수가 항상 좋을 순 없지 우수 안 좋은 날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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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란 폰멜타격 변실로봇 황금 우상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어?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전투 최면 담벨 흘려보내기가 싸다 라가블린 잡기 힘들겠는데 비행기 완타 혈안 파괴... 파괴넣고 드롭킥 돌리니깐 성...아니 성낙과 비행기 있으니까 앉아도 되겠지 성낙과 비행기 성낙과 비행기 성낙과 비행기 성낙과 비행기 저기 타네 당연히 어지러움 탈 줄 알았는데 차 세트 천둥 드롭킥 쓸거면 천둥이 맞긴 하지 금강정 똥풍기 아니 칼풍기 갓겹다 극장 워어 굉장히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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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샨 이즈 당신은 도넛을 먹었습니다 끝내주는군요 즐기네 내장이 빠져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라가블린 그래서 바로 디버프 거는거 너무 빡세 하지만 아이언클레드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물 제물빨다긴 한데 폼타보다 흘내가 나은가? 흘내 쓸 일 많을 것 같은데 참피 온 벨트 2분의 1 선rzejons 흈낙 1분의 1 이번빨 1분의 1 흘러보내기는 절대 트업 안돼요 흘러보내기는 절대 트업 안돼요 흘러보내기 아이 참벨도 타임 화형, 발굴, 몽디 화형 하나 들어야 버티게죠? 드롭힉이나 이도류 찾기 전까지 버텨야 될 거 아냐 어 그냥 3코스트덱으로 돌리기 힘들 것 같은데 뭐 끈별말고 먹을게 없다 기싸 기싸 아씨 드로 먼저 봤으면 여기서 잡았네 난관기사 아이 난관기사도 아 참 요즘에 약간 요즘에 난관기사 불신 생김 도몰 도몰? 제2몰 제2몰 구상 구상 구상은 그냥 난관 기사 기사 쓰는게 낫겠지 어둠의 포옹 이런거 있으면 구상 괜찮긴 한데 이정원 제3몰 제 Memod 제2몰 제2t 제2t 3 증거 제2t 제2t 제3t 제다익선 제다익 감시병이다 엘리트 가도 될란가 가지말까 아까 어둠의 포옹 1박에서 나왔던거 먹어놨으면 훨씬 나았겠는데 오우야 갓격파 어디갔어 껌별이긴 한데 죽으면 다 소용없지 않을까요 어 10권이다 나이스 저기가서 미트볼 꽁 미트볼 공짜로 얻어먹어야지 음 탈바꿉니다 음 탈바꿉니다 어 0코스트 폼차 이론상 무한가능 소금 아니 여기다가 상점 줘놓고 여기다가 저금통 주는게 뭐하자는거지 으음 먹고 상점 거르는 방법도 있긴 한데 상점을 보는게 낫겠죠 아 아 이런 미친 흫 아 이러나 저러나 뭐 안먹었어 여기다 먹었으면 깍쳤겠다 엘리타 엘리타 더 갈까말까 아니 상점하나 더 갈까말까 으음 말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목보고 장방인줄 알았어요 제목을 안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제목을 쓰는게 나은가 스네코 기름 전투의 함성 몸통 박치기 몸박을 쓸까 난관 회생이니까 몸박 악이긴 한데 난기몸 흘렙 있었습니까 스네코 기름 어우 쓱 스네코 사골까지 우려먹는 슬 스네코 전투 장비 파워가 안 나오니까 뭐 얼마나 세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해골 들고 폼타드로 퀵하면 잡지 않을까 파그가 아니면 딜카드를 지울 수가 없네 스킬 카드들은 난관 회생으로 지운다고 치더라도 치아 깔고 천둥밖에 안나왔네 치아 깔고 천둥밖에 안나왔네 그건 내 벨트야 어 어떻게 알았지 감전지션인 감사합니다 뭐야 닉네임 졸라 무서워 아 나 파괴까지 타네 나 파괴까지 타네 칠 칠 칠 칠 칠 칠 흐래 페스크 Damn 음 이게 낫겄다 해치웠다 트와락 트와아락 연사 드롭킥 그러면은 드롭킥필더 끝나는거죠 룬교라미드 연롭킥 그러면은 격 격농 엘리스좀 피해야될거같은데 껌별이고 날발이고 상점가면서 피관리하고 엇 아 철의 파도 전투엠성 껌별의 곤충 особенно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뭐 못 잡을 건 아닌 것 같고 무감각 화염 장벽 화염 장벽은 지금 내에서 필요 없을 것 같고 무감각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난기라서 난기 감각 소금도 있던 신속 불풍기 불풍기는 룬 피라미드라서 쓸모가 없음 불피니까 엘리트 가고 저 위 하나 더 갈까 여기 하나 더 잡으면 되겠는데 도박칩 개꾸리고 공격 카드 화염 이제 필요 없지 화염 저거 나중에 그 뭐냐 턱턱턱 현두비 요런 애들은 괜찮겠지만 어차피 소금 쳐서 잡으면 돼 턱턱턱 네 맘을 턱 해줘 화염님 그립스입니다 압첨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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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흘네 이렇게 쎈는데 엘리트 피하려고 했어 근데 피할 건 피해야지 어씨피 서수 냈는데 일 낼뻔 했네 아 네 흘네 어으피 어우 연사 털올뻔였어 연사 쓰나봐 좀 어색한 무한이네 아 뭐야 이거 왜 안된 명령어 왜 안될까 저거 왜 꺼졌지? 창방 완막 5,000원 감사합니다 완막이 될까? 뭐 재물 2개니까 아이 이 독새 도갈 뭐야 저거 일단 껐다 켜야겠네요 마우스를 올려봅시다 각격파 도두덱사 생각하면은 각격파 각격파가 2개가 맞긴 한데 천둥이 나왔으면 되지 천둥이 5분의 1가격파 아니야 소금간이 잘 되는구만 야 유물 두개 내놔 오우야 아씨 알같은 소리하네 몸박 하나 더 할까? 달팽이 생각하네 괭괭이 이재물이라서 몸박 두개도 될거 같기도 한데 알 알 알 알 알 이 유사시아는 연사 몸박 하잖아요 족쇄 치약 치약이 있으면은 전투채면 드로우 금지 씹을 수 있다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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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쇄로 창 완막 가능 삽 가능 OLD 영어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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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족쇄 로그 닮은 가판건설 오라 미묘 손내 금속화 어디서 또 속화가 나와? 무감각 하나의 4방어인데 금속화 턴당 4방어 무감각이나 하나 더 주지 여기서 몸박 먹고 이 몸박 할까 그냥 의림도 없지 연사 연사 쓰나봐 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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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ევბბრბ. 아이고 와 체리어님 천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천조어 어 실수했나 이번 턴에 족쇄 걸고 하괴는 쓰면 안되고 난관을 생쓰고 핸드 쓰면 안되지만 쓰고 이제 연사 드롭기 중바로한테 만원 주었다가 9천원 뺏어야지 다 빌려줘요 아이고야 내 9천원 연사 기사생 그럼 이제 천둥 연사 드롭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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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신 Mull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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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거대한 민달팽이 아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아 왜 애껄 뺐어요 애껀 아니지 왜 다 큰 어른 걸 뺐어요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얘는 무감각 난관회생 연사몬밥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자 이제 누가 누가 돌려줄 거죠 어떤 정의로운 자가 나의 빼앗긴 돈을 받아줄 것인가 개만이 뱉네 이거 형사이 꺼내야 되는 거 아냐 아후 후원 감사합니다 선넘네 선넘네 뭐야 구독 안된다 뜬다 중가로한테 아무것도 안줘야지 아이고 갓난단독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괜히 어둠의 족수 아끼고 있었다 그냥 다 살거야 아이고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호의 도리가 당에 떨어진 시대 중가로가 돈을 터키는 것을 보고도 도와주는 이 하나 없었다 도와주는 이 하나 없었다 난관기산 빛에 오는거 냅두고 땡큐 땡큐 난관은 일단 쓰고 연사 천둥 드롭킥 연사 폼터 드롭킥 맞아야겠네 그냥 난기봄 때릴걸 그냥 난기봄 때릴걸 난기봄 난기봄 당신의 맥버돈 가져가겠습니다 1000달러는 너무 저.. 너무 만수 자 달러로 합시다 MC나이디어님 4달러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달러 오케이 땡큐 어 진원 에 뭐 사야되지? 음.. 뭐 사는게 맞겠습니까? 진원에서 사야될거 같은데 아 저거 민포 사야될거 같다 아 저거 민포 사야될거 같다 프리즘 알약을 사봤자 파워카드 없음 프리즘 에 민포 사야될 민포 프리즘 음.. 세알가비 세알가비 일단 민포 사고 진화.. 진화사는? 진화 사기가 좀 그런게 그니깐 룬교람이 늘어서 물론 사놓으면 심장 창방 다 놓으면 되겠지만 그럼 이제 가방 사는게 낫겠죠 흘내 플러스 흘내 플러스 흘내 핸드 터질란가 지금 흘내 두장이나 있으니깐 걸러도 되겠지 괜히 핸드만 터질듯 순환덱 돌리는 타로오빠 너무 섹시함 리으리응 크크 남자가 그런 말하면 안돼 연사.. 연사천둥.. 충격판 몸박 남톤에 족수로 맞고 치약 창방 완박해야돼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아유 너무 섹시해 리으리응 키우키 아이고 리으리응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아 편하신 대로 부르십시오 아 요즘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성별 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 그..왜.. 정치적 올바른 시대 아니야 정치적 올바른 sieve 안 돼 완막 되겠는데 어우 세상에 그 독 시옷 시옷 아 네본박 퍼펙트 성공 숙제 달력 예반들 잔혹성 잔혹성 기사회생 기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강화되어 있잖아 여러분도 기사가 나을 것 같죠 아니라고요? 어쩌라고요 기사회생 아유 감사합니다 현성주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거 맞고 취향 맞고 충격파 기사회생 연사태워도 상관없 나? 재물이 안 잡혔네 기사회생 기사회생 아 이런 그대로 넘어가도 상관없겠다 타격까지 쓸까 그냥 아니야 제물 다음 터대 쓰는 게 오 다 주었다 녹차 노텔 라니가 산다 맛있겠다 어 족쇄 족쇄 쓰고 때려 잡는 게 낫겠죠 어차피 어차피 난기 쓰려면은 족쇄인데 못 들고 있어 어차피 그럼 이제 난기 쓰고 아 퍼펙트 보탐 사일로 도플 환살 케미컬 넣고 클랩 난 스피드 미션 성공 심장 퍼펙트 실패 어 아 뜬금 포맨인가 설명 여사 이제 태울까 아 여사가 있어야 근데 무한이잖아 욕심인가 어 뭐야 아 뭐야 환청 들린다 아 아 아 아 아 됐다 됐다 아씨 와아 이게 안잡혔어 아 다 다 넣어서 그냥 아 시원하다 허우 잡채 3코스트 덱으로 운영하기가 좀 힘들었네 난기가 2코스트라서 3코스트 덱으로 운영하기가 좀 힘들었네요 바바바바밤 성공 성공 저거 내일 미션 그냥 확인 누르면 안되요 저거 아무튼 성공 심장 허우 잡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